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일당의 핵심인 김만배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접대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견기자들을 상대로 룸사령의 술값 수천만을 대납했고 그리고 골프장, 상품권까지 줬다는 증언들이 속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만배가 그동안 기사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접근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게 다 기자들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미 한겨레와 중앙일보 또 한국일보 기자가 이번 사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언론사를 모두 떠났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기자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언론사들이 알고서도 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김만배의 언론사 로비, 앞으로 이 파문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신문이 대장동 관계자와 그들이 자주 이용했던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 관계자를 취재했다고 합니다. 김만배가 2017년부터 2019년 기자들과 이곳에서 자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 유흥업소 관계자 A씨가 기억하는 기자들만 최소 7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유흥업소 관계자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배씨가 2017년부터 2018년 나이가 꽤 많은 기자 2명과 종석해서 술자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 기자들이 따라와서 서너 차례 김만배 이름을 대고 술을 마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씨는 또 2019년엔 김만배가 전화해서 기자 후배들이 갈 거니까 술을 저라고 이야기한 뒤에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기자 5명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두 번 더 온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A씨는 김만배가 기자들 술값 가운데 수천만 원을 아직 갚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당 업소는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곳으로 2명 테이블의 술값이 기본 4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5급의 고급 룸사롱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폐업 상태로 갑니다. 나무과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들이 이 업소에서 만나서 사업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법조인 술값 대납 장소도 바로 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도 김만배가 판사들을 불러가지고 술을 접대했고 거기서 마신 곳도 여기다. 이 판사들도 김만배 이름으로 술값을 달아놓을 것 같다. 그러니까 딱 술집을 한 곳에 정해놔고 기자들과 판사들 그러니까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로비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A씨를 수차례 불러서 2017년과 2021년 휴대전화 통화 목록 등을 확인하고 그리고 김만배의 법조인 접대 정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사 당시 언론인 향응 접대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론인에 대한 수사가 더 이어지면 각 언론사마다 법조인보다 더 많은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김만배가 대장동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자들, 언론의 입을 막는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김만배의 로비를 받았을 것이다. 김만배도 본인이 현직 기자였던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기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로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앞선 검찰 조사 결과는 김만배는 2019년부터 2020년에 한겨레신문 간부 A씨에게는 9억 원을 줬고 한국일보 간부에게는 1억 원 그리고 중앙일보 간부에게도 처음에 9천만 원 줬다가 나중에 다시 1억 원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금전거래를 한 흥미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논란이 커지면서 김만배와 돈거래를 한 기자 3명은 모두 언론사를 떠났습니다. 또 김만배는 기자관리 명목으로 나무과 정영학 회계사 등에서 2016년부터 2020년 명절 때마다 모두 32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아가고 또 경기도의 용인에 있는 T골프장의 VVIP로 매월 초에 10회 이상의 예약을 해놓고 기자 등을 불러서 골프를 접대했다고 합니다. 김만배는 평소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계속 기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관리했다. 지금 김만배가 관리한 기사가 얼마나 될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 곳에라도 기사가 나오면 쫙 퍼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주요 메이저 언론 즉 신문과 방송, 통신들은 다 김만배가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사마다 쉬쉬하거나 전전근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미 발각된 언론사들은 이렇게 안으로 덮으려고 하다가 검증 거래였다. 차적인 검증 거래고 빌린 차용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차용증도 김만배가 이미 녹취록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모든 거래를 하고 난 뒤에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난 뒤에 카카오톡으로 차용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지 많다. 이렇게 녹취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로비를 받은 이 부분들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썩어빠진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 지금 이 언론계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편파, 조작, 왜곡 보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업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또는 향영접대를 받고 써야 할 기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기사만 찾아가지고 썼다. 특히나 이 한겨레 같은 이런 게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9억 원인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9억 원을 받았다 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한겨레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렇게 깨끗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고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이런 게 다 거짓말이 아니었나 하는 겁니다. 언론사, 기자들 김만배로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당하고 그리고 김만배가 얘들로 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로비를 통해서 입을 다물게 했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건의 전말은 그동안 수면 밑으로 잠겨있었고 보도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 둘씩 이 언론사들에 대한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별도로 언론사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언론사가 이 언론이 말하자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사를 쓰고 그래서 검찰들도 언론사의 또 기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아주 꺼려합니다. 그렇게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에 대한 수사를 했다가 자칫 언론사로부터 또 보복,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심각한 언론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고 기울어진 언론장은 이미 지나서 언론 자체가 특정 진영의 선전 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밤에는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술을 얻어 마시고 그렇게 해서 쓸 기사를 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언론사에 대한 또 기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함께 진행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